한복 한복 입을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한복은 한국의 고유한 옷이니까 한복을 입으면 내가 진짜 한복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한복은 한국의 종주일이나 한복의 관계가 어떤 시quenta이든지 한복의 관계가 생기고 싶어요? 한골의 관계? 만약... 그때부터 입었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의... 옛날에 옛날부터 우리가 입기 시작했고 고려시대 알아요 고려 고려 시대에는 여자 한복이 지금은 여기까지인데 조금 길었어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여자도 바지를 입었어요 이야기 들었어요 여자 바지도 있었어요 언제 한복을 입어요? 저희는 주로 설날 아니면 추석 명절 때 한복을 입습니다 전통 한복은 조금 복잡하고 입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퓨전 한복은 계량 한복이라고 해요 계량 한복은 좀 더 편하고 그리고 현대적인 아름다워도 있어요 의상 자체도 불편하고 저희는 한복이 굉장히 특별한 날 입는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날에는 별로 입지는 않아요 퓨전 한복은 인기가 많아요? 퓨전 한복이 좀 편하네요 그냥 일반 한복보다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퓨전 한복보다는 그냥 한복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그다지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른 아이돌 소녀시대, FX, 티아라 입을 때 뭐 생각해요? 아이돌이 한복을 입고 춤을 출 때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어울리지 않지만 아이돌 가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복을 입고 공연을 하면 한복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해요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결혼식이나 명절 때 그때는 전통 한복을 입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파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행사 때 그때는 계량 한복을 입는 것을 좋아해요 일반적인 한국의 현대 결혼식은 두 가지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려요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요 한복을 입고 친척들하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전통 결혼식을 간단하게 올려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식 때 웨딩드레스하고 전통 한복 모두 입어요 아무래도 웨딩드레스 평소에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웨딩드레스는 내가 결혼할 때 딱 한 번만 입는 거니까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고 싶어요 웨딩드레스를 더 입고 싶어요 왜요? 웨딩드레스가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노래는 한복을 많이 입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가수들도 한복을 입고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복이랑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국들이 한복을 입고 좋아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도 좋아요. 그리고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 했으면 좋겠어요. 한복은 되게 오래된 저희 나라의 보유 당국. 그래서 사람들이 한복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부터 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었어요. 유명한 가수, 영화배우,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 것을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맙고 저도 그 나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애서 했을 때요. 외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으면 좋겠어요. 음... 글쎄. 좋다, 보니까. 본의도 한복은 입었었잖아. 보니더 염두인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제꼬! 근데 진짜 필요한 편이에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